네 반갑습니다. 수학 1등급 지수기 남혜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태까지는 예비고 1들아 예비고등학생들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정말로 예비자를 빼도 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을 하시는데요. 입학 정말 축하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이 진짜 됐으니까 정말로 진정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되신 건데 그 전에 선생님한테 온라인 친구들이 온라인 제자들이 문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1월 2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잘 못한 것 같다는 거야.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친구 저 친구들은 여기까지 공부했다더라 여기까지 끝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은 거기까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많이 걱정스럽고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선생님한테 좀 어떤 위안이 되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채찍질 지금이라도 좀 채찍질을 해달라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려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설레이고 즐겁고 이런 것보다는 두려움이 좀 더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입학을 정말 정말 축하하고 낯선 환경에 처음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색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잘 해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어색하고 낯선 환경이 두렵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도 처음 어떤 환경에 이렇게 가면 당연히 떨리고 무섭고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은 적응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으로서 적응 굉장히 잘 하실 거고 앞으로 생활 즐겁게 잘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진짜 고등학생이 된 거 정말 정말 축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27일에 얼마 전이에요. 2월 27일에 지금 이제 2021학년도 지금 현재 고1, 여러분들 이제 2018년에 고1인 여러분들이 보는 그 입시, 그 수능을 2021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2021학년도 수능의 수학 영역 출제 시험 범위가 발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딱 공표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못 드렸는데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입시이다 보니까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겠죠.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바뀐 첫 세대예요. 2015 개정교과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보다는 보던 그 교과서랑은 다른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혼란스러웠죠. 겨울방학을 보내면서도 선생님 우리 형아가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보던 수학원 수학투랑 저는 수학원 수학투 아니잖아요. 그래 교과명들이 바뀌었고 과거에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이 배웠던 그런 단원들 수학의 교과의 단원들이 여러분들의 2015 개정교과가 되면서 많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래서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참 많았는데 27일에 수능의 수학 영역의 출제 범위가 발표가 됐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입시는 입시 제도를 막 바꾸지 않고 그 전에 치렀던 입시 제도 그대로 따라가겠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해서 대신에 여러분들 바로 아래 학년 지금 현재 중3 친구들부터는 입시 제도가 싹 바뀌어요. 이 개정교육 과정에 철저하게 맞춰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입시는 그 전에 입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형과 나형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가형이 자연계예요. 이과, 이공계. 나형이 입문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 문과. 가형의 시험 범위가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나형의 시험 범위는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5 개정교과는 원래 취지는 문의과 통합교과 거기에다가 어떤 선택과목들이라고 해서 과목들이 분류가 되면서 선택과목, 선택을 한다. 이런 어떤 취지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라기보다는 가형과 나형으로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형의 시험, 이과 학생들이 보게 되는 가형의 시험을 봤을 때는 당연히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나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일반 선택과목 중에서 이 과목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가형의 시험과 나형의 시험에 따라서 이미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여러분들 바로 위에 시험을 치렀던 선배들의 입시 지도랑 똑같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다 보니까 과목을 막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가형과 나형의 시험 범위는 지금 보셨죠? 이거에 관련된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선생님이 조금 옮겨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형, 지금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으로 2015 개정교과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학습을 하죠. 얘를 이제 수학 상하 이렇게 나눴고 여러분들이 수학 상편부터 먼저 진도가 나가면서 공부를 하실 거고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형의 시험 범위가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수학2는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학2를 보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과 미분적분 이렇게 되어 있죠. 수학2의 학습이 돼야 미적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4개의 과목을 다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형의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앞에 있는 이 수학이 공부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이런 과목들이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베이스가 잘 다져져야 뒷부분 나갈 때 탄탄하게 나갈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학습하시기 전에 수2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형은 이렇게 4과목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계획에 있어서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죠.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개의 과목을 학습하시면 돼요. 이 수능을 보실 친구들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미 뉴스를 보던지 아니면 이미 또 다 이렇게 공지가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신 친구들이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아, 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부담이 감소됐고 나형은 수학적인 부담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가형의 시험 범위를 보면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이 기하라고 하는 교과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기하 벡터였는데 여러분들 개정교과에서는 명칭이 기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기하라고 하는 것이 시험 범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기하가 빠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위에 선배 그리고 역대 수능이 치러진 수능이 치러졌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과, 이공계 학생들이 봐야 되는 이과 시험에서 기하가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기하가 빠졌으니까 여기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서 사실상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이만큼이었다가 가형의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기하가 빠짐으로써 공부해야 되는 분량 자체가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형은 수원, 수2, 확률과 통계인데 보시면 수학원의 단원을 볼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에요. 예전 교육과정에서 지수, 로그까지는 고1 때 공통으로 공부를 했어요. 지수, 로그까지는. 그런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입문계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던 단원이고 물론 수능에도 출제가 되지 않는 범위였어요. 그런데 수학원이라고 하는 교과가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 채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까지 봤던 그런 수능과는 다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이 입문계에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형의 시험을 봐야 되는 입문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범위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가형과 나형의 시험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기하가 빠짐으로써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적분이 굉장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분명한 현실인 것 같고 공부를 하실 때 미적분 파트를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 깊이 있는 부분까지 애초에 공부하실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범위가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안내를 자세하게 드렸고요. 당연히 교과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입시 제도 자체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왜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 뺐다 넣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해야만 하는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차피 이게 나한테 닥친 거라면은 여기에 맞춰서 또 올바르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또 공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다 보니까 뭐 이런 중요한 사안이 결정이 딱 되고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항목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돼서 많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이런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요. 3월 8일에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어요.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모의고사 시험 첫 모의고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기출 문제들 좀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며칠 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기출 문제들이라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셔서 열심히 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지필고사, 중간기말고사, 또 수행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막상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바쁘게 막 다채로운 것들이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매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고1에 지금 수학 있죠? 수학 상하. 자, 이거에서 내신 잘 따셔야죠. 고1부터. 그래서 이 내신 하나하나 중간고사 잘 따고, 기말고사 잘 따고 이런 내신 하나하나를 잘 챙겨 놓는 이런 것이 내가 이제 입시에서 성공하는 어떤 큰 재산이 되다 보니까 1학년부터 챙길 거 잘 챙겨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생님도 많이 도울게요. 오늘은요. 너희들 입학을 정말 축하하고 고등학생이 된 거 정말 환영한다 라는 인사 그리고 수능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수능에 수학 영역의 범위가 발표가 돼서 그 부분 말씀드리러 이렇게 온 거고요. 너희들의 고등학생이 되신 거 너희들이 고등학생이 된 거 정말 많이 축하하고 앞으로 정말 멋진 고등학생이 되시기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요. 쌤하고는 다음번 퀘스트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